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 컴퓨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니어 프로토콜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술적으로는 뭐가 괜찮은 거예요? 추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편집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고 솔레나 관계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 수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거나 아니면 산업이 잘 크는 구조로 만들어졌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성공되어 가고 있는 요인? 뭐라고 보세요? 모든 기업의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나마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AI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니즈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투표 시스템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서 해당 프로젝트가 제안서를 올립니다 우리는 A라는 프로젝트인데 A백서버를 3개월 동안 얼마만큼 쓰고 싶어요? 라고 제안서를 올리면 저희가 그걸 투표를 통해서 승인이 되면 해당 프로젝트한테 GPU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럼 그 GPU 자원을 어디서 모으냐면 자원 제공자라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NFT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올린 곳에서 필요로 하는 GPU가 있으면 파워가 있으면 그걸 NFT로 환산을 해요 NFT를 20개 팔면 모으면 해당 프로젝트한테 제공할 수 있겠네라는 게 한 사이클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에 대한 사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런유 노드라는 GPU NFT를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PC에다가 뭔가 설치하는 건 너무 어렵고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설치하다가 보통 포기하시거든요 뭔가 한 번 어긋나면 이게 복구 불가가 되니까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커맨드도 칠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NFT를 사시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한테 자원이 제공이 된다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좀 더 직관적으로 바꿨어요 차라리 네 네 그래서 해당 프로젝트의 혜택도 뭔가 거기서 설계한 베네핏 A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예를 들면 거기서 유료 서비스가 있으면 유료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AI 네트워크 토큰을 리오드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컨트랙터화 시켜가지고 일정 보상을 계속 자동화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 투명하게 누군가가 가서 끼어들 여지도 없고 뭔가 스와핑할 여지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블록체인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네트워크가 도입한 방법이 훨씬 직관적인데 NFT가 중간에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시장성이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활성화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는 솔라나 관련 프로젝트로 방송을 하면서 하이브메퍼라든지 블랙박스를 달면 내가 다니는 사진 이런 거를 글로벌 망에다가 보여주면 사진을 준 대가로 그냥 지도를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서 시도하는 걸 보긴 했는데 참 약간은 조금 어색한 감이 있는 게 아직은 좀 기초적인 느낌이 좀 든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GPU가 아주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응용할 수 있는 뭐랄까 사업 모델 이런 거가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솔라나 기반의 이제 아이오닷 넷도 있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글로벌하게 잘하고 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참고하고 저희 어떻게 해봐야 될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 부분에 있는데 아이오닷 넷 같은 경우도 개인이나 여러 CPU나 GPU를 모았을 때도 실제 AI를 개발하려는 곳이랑 매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무작정 내가 뭔가를 설치하거나 잘 코딩을 세팅을 해도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컴퓨팅 파워의 묶음이 뭔가 필요한 사람과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지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AI를 쓰려는 회사들이랑도 같이 파트너십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칭이 안 되면 이제 또 힘들어지는 자원이 계속 유유자원으로만 남게 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밌으면서 신기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아직은 좀 그런 단계인 느낌이 좀 드는데 분명한 건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디핑 관련된 토큰의 이름이 엄청나게 호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중요한데 이제 이걸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디핑 진짜 괜찮은 컨셉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스팀 깔듯이 그냥 응용 프로그램 딱 설치 가능하면 이런 것 또한 굉장히 금방 해결이 될 수 있고 이게 발전하는 분야인데 중요한 건 분산 컴퓨팅이라는 게 이게 컴퓨팅 파워 나누는 게 분산 컴퓨팅의 일종이니까 이게 블록체인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이야기들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최종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 컴퓨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그걸 하고 계시니까 살아남다고 하시겠지만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실사례를 계속 만들고 증명하려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니어 프로토콜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니어 프로토콜 네 니어 프로토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트랜스포 논문을 만들었던 일리아가 파운더이기도 하고요 AY와 블록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프로토콜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개발자 신앙적인 환경과 여러 가지 샤딩에 대한 기술력 같은 부분도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같이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니어 프로토콜이 뭐 이름은 예전부터 좀 들려왔습니다만 AI 메타가 이제 터지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그렇죠 주목이 된 그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AI 네트워크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디핀 얘기하면서 솔라나 얘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또 궁금해시죠 왜 이더리움에서 AI 메타 코인 얘기는 안 나오고 솔라나가 그렇게 많이 얘기 나올까 솔라나는 뭐가 또 다른가 혹은 솔라나가 밀어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작은 좀 다시 한번 그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솔라나는 대체 뭐길래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디핀의 중심이 됐나 우선 투자자 관점에서 그냥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이제 FTX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솔라나 살리기 운동도 했었잖아요 뭐 네트워크는 멈추지만 투자자들 멈추지 않지 네 그렇죠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이제 봉크를 시작으로 밈코인이 이제 붐업이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솔라나폰, 사각폰도 같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토큰 리워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솔라나 폰도 어떻게 보면 디핀의 일종이라고 봐요 그 핸드폰 디바이스를 통해서 분산화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붐업에 힘입어서 쉽게 다양한 유저들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TVL이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유저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도 한 상황 속에서 가스비가 저렴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솔라나가? 네 솔라나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뭔가를 시도해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죠 많은 유저수와 거래량 그리고 이슈, 많은 이슈를 바꾸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해볼까라고 했을 때 너무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더리움도 좋은 체인이고 하지만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다양한 AI 프로젝트들이 나오긴 하지 말씀하신 대로 솔라나의 디핀 쪽이 제일 각광히 받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솔라나 얘기하면 항상 댓글에는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그거를 차치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뭐 이더리움도 좋고 다 좋지만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는 후발주자이고 그리고 마켓상에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갔더니 통행료도 싸 그러니 여기서 뭔가 해보기에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 신흥국 시장 같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메타들이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여기서 대박들이 나오니까 솔라나로 디핀도 모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군요 너무 깔끔한 점 그 다음에는 뭐 없을까요? 솔라나 말 보통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래서 이미 앞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리어 쪽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도 뭐가 생길 수 있고 네 그렇죠 리어 쪽에서도 굉장히 요즘에 TBL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푸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리어 쪽이 AI 블록체인 쪽으로는 굉장히 힘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디핀도 디핀인데 그럼 잠깐 다른 얘기 해보면 AI 관련된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네 리어 제외하고는 뭐 딱 관심이 가는 건 또 뭐가 있으세요? 최근에는 이제 계속 솔라나 기반의 프로젝트들인데 아이오닷 넷도 아이오닷 넷 네 이제 토큰도 이제 상장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잔디라고 부르는 그라스에 또 있고 너무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저도 공부하기가 벅찰 정도예요 솔라나 쪽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지금 이제 디핀이라고 해서 꼭 AI 관련된 뭐 GPU 뭔가 인프라스트럭처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도나 아니면 와이파이 뭐 헬리오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가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오픈소스도 그중에 한 축이기도 하고요 네 뭐 솔라나가 뭐 메타를 충실하기 정말 되게 흡수를 잘하고 있다 네 네 그 시점상에서 메타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 네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해커톤이나 여러 가지도 관련해서도 디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하나를 하려면 꾸준히 그걸 해야지 자꾸 메타가 바뀐다고 나 이번이 이거 했다가 뭐 이거 했다가 NFT 했다가 디파이 했다가 계속 바꾸면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면 거래량 측면에서는 솔라나를 통한 토큰이 활성화될수록 솔라나의 TPL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간을 흔들지 않는 면에서 테마만 이제 잘 받아들인다면 여러 가지의 섹터에서 오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밈코인도 사실 저희 뭐 국내 커뮤니티나 글로벌 커뮤니티도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게 밈코인에 대한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왜 사람이 몰리느냐를 봤을 때 밈코인 자체로도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솔라나는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죠 굳이 뭐 제지할 필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 자체가 생태계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일종의 뭐 솔라나 CT를 만들고 있는 게 솔라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DP는 그래요 그래서 솔라나가 DP를 가지고 분사 컴퓨팅이라는 거에 잘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고 그랬을 때 사실은 디핀이라는 컨셉이 나온 지 불과 1년 됐나요? 1, 2년 됐죠?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측정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이제 각 회사별로 그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누군가는 모으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 몰라? 저희 같은 경우는 다오가 운영되다 보니까 프로포절들 그러니까 제안서들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해당 모은 자원들을 어떤 프로젝트한테 기여를 했고 그 프로젝트가 어떤 모듈이나 AI 관련된 개발을 했다까지 보실 수 있는 사례로는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일단 뭐 디핀이라는 게 뭐 말은 좋긴 한데 이게 잘 되고 정말 AI 블록체인의 메타의 일부분으로써 이 환경우염 무슨 생태계 보전 이런 거에 기여하는 것도 보여주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솔라나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솔라나가 뭐 FTX라는 이제 암초를 아주 큰 친구를 만나서 막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솔라나는 끝났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다가 막 20달러 후반 30달러까지 갔다가 기적같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은 상승을 했고 프로젝트 자체가 다시 뭔가 재부팅된 느낌이에요 어떤 것이 솔라나를 유니크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내러티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크리프트 시장의 마케팅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아무리 돈을 써도 효과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돈을 안 썼는데 이 프로젝트는 왜 올라갔지 하면 언제나 내러티브가 항상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내러티브라는 게 우리는 되게 쉽게 쓰긴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간단하게 풀면은 누구나 입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전동화 같은 건가요? 약간 그렇죠 구전동화 마케팅이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바이럴? 바이럴 네 그렇죠 어려운 말을 쓰면 바이럴긴 한데 옆집 개똥이가 땅을 샀대 그럼 이게 사실 돈을 안 써도 모두 다 앓지 않습니까? 배가 다 아파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약간 비유하자면요 그게 솔라나를 진짜 잘 됐다 그게 네네네 그게 사실 그 중간에도 기업들이 많이 투자사들이 들어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돈나무 누나 같은 경우도 이제 캐시우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이나 여러 가지 비트권을 직접 투자 솔라나를 직접 투자하지 못하지만 채권을 또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 어? 그러면은 뭔가 투자사에서 들어오면 우리도 한번 사볼까라는 게 약간 상승작용으로 작용을 어떻게 보면 상세작용으로 발생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이제 봉크나 민코인들이 굉장히 잘 터져졌고요 참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0달러 넘는 것도 저는 신기하게 봤던 사람인데 올해 3월에 200달러를 넘었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솔라나가 폭주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예를 들어 봉크를 얻기 위해서 싸가폰 1버전 첫 번째 버전을 몇백만 원 주고 사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게 과연 크리프터 생태계에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긴 하는데 그러면은 솔라나가 어찌 됐든 시의적절한 바이럴과 풍문과 운이 좋은 그리고 그 자체가 기술도 괜찮다고 평가를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더리움에 있는 기술들을 추가하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편집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고 솔라나 관계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잘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자 컨퍼런스를 주기적으로 열기도 하고요 글로벌하게 열기도 하고 해퍼톤도 열기도 하면서 관련돼서 솔라나 토큰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술적으로도 많이 서포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반석 이사는 솔라나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교도 구태화하자면 솔라나 쪽에 가깝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 여지는 솔라나가 더 높다 그들이 몰려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더리움도 좋아합니다 오해하시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뭐가 괜찮은 거예요? 솔라나는 기술적으로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에 있는 기술들이 많이 이제야 조금 늦게나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해를 못하겠다 이더리움은 토큰 규약이라는 게 이제 막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솔라나에서도 그런 솔라나 토큰 규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토큰 2022라는 이제 토큰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계속 추가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에 있던 게 이제야 좀 업데이트가 늦게 되는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제 솔라나는 아예 컨셉부터 이더리움보다는 빠르고 거래 수수료를 낮게 그러니까 트리레마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가장 밸런스를 잘 맞춘 상태에서 개발이 시작되다 보니까 속도도 어느 정도 빠르면서 일반 유저들이 뭐 토큰 그런 가스비도 적게 내잖아요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고 시작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더 요인 좀 쉬운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에 나온 기술을 이제 조금 업데이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솔라나 관계자분들이 보면 이제 싫어하실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편집을 하시면 어찌됐든 뭐 이더리움 그 이후에 수많은 이더리움 킬러가 나왔고 킬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대적할 만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는 솔라나가 나왔고 솔라나가 그중에 최근에는 디핀이라는 뭐랄까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진 프로젝트를 그 위에서 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양강체제가 알트 쪽에서는 이더리움이 우세한 가운데 굳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10년 가까이 된 이더리움 그리고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솔라나 이 두 개를 가지고 가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무한하지 않습니까 현재 뭐 레이어 1 차세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니어 빼고요 AI 말고 뭐 우리는 이런 걸 좀 보고 싶다 뭐 그런 기대하는 블록체인이 좀 있습니까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AI 그러니까 웹2에 있는 AI 기술을 웹3 상으로 온보딩 시켜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AI에 대한 기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엣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한 대기업들이 AI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메타버스나 웹3 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회사들도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도 그럼 블록체인 상으로 AI를 설계를 할 때 어떤 프로토콜을 써야지 할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대기업들은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대기업 자체에서 뭔가 블록체인이나 프로토콜을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온보딩을 시켜야 되는데 그 프로토콜을 누가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봐야 된다라는 목장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딱 입기 모양이 분명히 딱 하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투자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좀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거를 어디 가면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나 A16나 그런 좋은 자료들이 많이 발표되고 해쉬드 리서치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그리고 바이낸스 랩스도 좋습니다 그쪽에서도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우클릭하면 한국어로 번역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한국어로도 여러 가지 자료로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채 GPT가 나온 지 소름 돋지만 2년이 뭡니까? 이제 1년 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8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AI라는 단어를 입 밖에 많이 냈던가 과거에는 이세돌 구단이 이겼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돌이 세탁기에 쓰여있는 AI라는 단어조차 읽어본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많이 AI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 조합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려면 딥핀 그리고 어떤 방향성 어떤 쪽으로 좀 나가야 좀 영속성이 있다고 보세요? 조금은 이제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AI를 결국 개발하고 이끌어 나가는 건 사실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채치 PT나 오픈 AI가 다량의 GPU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대량의 GPU를 샀죠 그러다 보니까 LLM 모델을 학습하거나 무언가를 큰 모델을 만들려면 사실 대기업이 앞단에서 이끌어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네, 하드웨어가 그만큼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AI 블록체인을 하는 회사들이 항상 말하는 게 민주화된 탈중앙화 그런 GPU 자원을 쓰겠다 AI의 민주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채치 PT나 오픈 AI인데도 오픈 소스를 아직은 이제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스 모델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오픈 소스 모델과 그런 대기업 간의 소스 모델들 간의 싸움이 진영 싸움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작은 영세한 뭔가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디핀이나 이런 섹터에서 많은 GPU 자원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도 좋게 성장한 회사들이 이제 이 기조를 받들어서 대악마가 되겠죠 약간 이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드웨어를 갖고 시작하는 대기업과 디핀이라는 리소스 안에서 성장한 신종 스타트업이 큰 핀타크 화사 이런 애들이 경합하는 그런 구조의 시장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플러스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량의 컴퓨팅 파워나 자원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NPU나 TPU 회사들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엔비디아 대 반 엔비디아의 또 진영 싸움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누가 더 그래픽 카드를 아니면 이제 GPU, NPU를 공급해서 잘 쓰는지에 대한 기술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탕이 되는 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스타트업이건 모두 다 이제 AI가 관련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AI 네트워크에서 AI 관련된 블록체인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김반석 이사께서는 앞날이 창창하실 걸로 예상됩니다 의심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블록미디어에 많이 나오셔서 AI 시장이 사실 젊잖아요 저 궁금한 게 많지만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건네드려야 맛있는 답변을 하실까 이것조차 지금 정립이 안 되는 그런 레벨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거를 채찌PT한테 한번 물어봐서 정리해 주는 걸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아 그거 좋습니다 뭘 모르는데 이걸 초등학생한테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줘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 같이 풀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채찌PT만 하지 말고 딴 것도 한번 해서 비교하고 아 네 클로우드3도 되게 좋아요 좋습니다 자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 AI 네트워크의 김반석 이사와 함께 했는데요 AI 시장 재밌는데 어렵고 뭔가 정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